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예전에 경매 물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물건인데요.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추천하기 잊지 마시고요. 알림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경매에서는 8월 집중 그룹 강의 드디어 개강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접수해주고 계신데요.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카페에 오늘의 경매 공지했고요. 이 영상 하단에 주소창 오픈해 드렸으니까 클릭하시면 상세 내용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유선 상담 전화는 02424-1999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늘의 경매 다운로드 받으시면 전국에서 진행 중인 경매 물건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게 서비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PC버전 주소는 today77.com입니다.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 타경 28064입니다. 매각길 2020년 7월 22일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금곡동 513 외 이필지입니다. 주영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주택수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지 면적 상당히 넓습니다. 약 563평이고요. 건물 면적 약 56평. 제시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약 29평입니다. 본권은 최초 감정가 약 12억인데요. 현재 신권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위성으로 본 원거리 위치도인데요. 왼쪽 빨간색 화살표 방향에 본권 위치 마킹 해놨는데요. 뒤쪽에 바로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금곡 LG 아파트 보입니다. 건너편에는 호매실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단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딸랑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다. 아주 희소성이 있다라는 거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위치도를 보고 계신데요. 왼쪽 상단 빨간색 부분이 경매 물건 표시해놨고요. 밑에는 감정가 비슷한 비교 표준지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호매실 아파트 단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의 호매실은 광교를 거쳐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신분당선 호재가 발표됐습니다. 2023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본권 경매물권 취득 이후에 지가 상승 요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적 계양도를 보고 계십니다. 본권은 약 500평 이상의 토지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총 1, 2, 3, 4개의 기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13-2번지 저는 기호 4번 토지고요. 대지 기호 2번 약 100평인데요. 그 위에 단층으로 되어 있는 6개의 점포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도로에 이렇게 삼거리에 접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 왼쪽 화살표 방향이 대지 약 100평 위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대편에 대단지 아파트 입구가 있고요. 주변에 경쟁할 수 있는 상권은 전혀 없습니다. 독점 상가합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본권 전경 사진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레이아웃인데요. 맨 왼쪽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옆에 커피숍 오른쪽에 설비 그 오른쪽에 식당 우동 1번가가 있고요. 또 오른쪽에 사랑방 그 또 오른쪽에는 식당이 있고요. 건물 뒤에는 약 400평의 전이 있습니다. 왼쪽 상단 보시죠. 감정평가 현황 가격 시점은 2019년 27일이고요. 토지감정이 약 11억이고 건물감정이 약 6천입니다. 총 감정 12억 대비해서 토지감정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이고요. 비고란 3번 보시면 일반 건축물대장에서 현황 도면상 4개호로 되어 있는데 지혜지의 건물 2개를 포함해서 6개 점포로 이용 중이고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인데 큰 사안은 아닙니다. 지상 1층에 창고 부분에 샌드위치 판넬 40.61제곱미터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입찰하기 전에 경락장금 대출 이 부분 좀 크로스체크 하시고요. 이 경매 물건은 대지위의 근생 건물뿐만 아니라 전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필요합니다. 밑에 보시면 건물 현황 보시면 1층에 점포별로 전역면적이 다 틀린데요. 약 6.5평, 23.6평, 18.5평, 7.13평 등 다양한 평수가 있습니다. 밑에 토지 현황 보시면 세필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곡동 5.13번지는 건축물이 있죠. 지목이 대자연녹지지역에 약 100평이고요. 도로는 2.42평 접하고 또 있습니다. 물론 앞에 도로도 다 접하고 있고요. 약 464평, 아주 넓은 면적 전도 513-2번지, 금곡동 총 3필지 경매가 진행 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의 건물 매각에 다 포함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호 1번 보시면 식당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4.87평, 기호 2번부터 5번까지가 주방 및 창고고요. 기호 6번 면적이 큽니다. 7.14평도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모든 부분 매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 계양도를 보고 계신데요. 파란색 화살표 방향, 마킹의 부분, 기역과 비음 부분이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니음부터 미음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창고나 주방으로 사용되고 있고 검은색 부분은 정상적인 점포입니다. 참고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건물을 보고 계신데요. 왼쪽의 전 부분에 전뿐만 아니라 일부 이렇게 주차장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기호 2번 건물 대각선에서 보고 계시고요. 또 다른 사진입니다. 건물 위쪽에서 바라본 사진인데 전으로 되어있는 기호 4번 토지와 기호 2번 건물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정면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총 6개 점포 중에 가운데 부분 제시의 비읍 부분, 우동 1번과 식당 그 다음에 오른쪽 기역 부분 식당 일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본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도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호 4번 전 부분, 정경입니다. 저는 기호 4번은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매각물건 명세서가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임차인 현황 요약된 걸 가지고 권리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임차인이 계신데요. 보증금의 합계는 7,600만 원, 월세 합계는 약 500만 원인데 두 분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2,600만 원인데요. 낙차로 2,600만 원을 인수받는다 하더라도 대세의 지장 없기 때문에 입차라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 정도라고 권리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본 경매 물건은 모두 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입니다. 다행인 것은 경매는 매매와 다르게 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자료 오픈해 드렸고요. 부동산 종합공부 요약본입니다. 나머지 부분 보실 건 없고요. 본 건물의 사용 승인 일은 1999년입니다. 낙찰 이후에 외관 안전상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현장조사 꼼꼼히 하셔서 낙찰가 산정하는데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내 일부 개발 제한 구역이 있고요. 상대 정화 구역입니다. 본 건이 자리한 지역에 그린벨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 건을 대안할 수 있는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는 글린 상가 건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 분석. 선순위 임차인 2명 있다고 그랬는데 입찰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요. 외관 건축물 사항도 경미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나 입찰하기 전에 경낙장금 대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입지입니다. 본 건물 바로 앞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변이 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로변에 있어서 가시성이 상당히 좋고요. 총 6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다. 개발 호재로는 호매실 아파트 인근의 구간에 광교 호매실 간 신분당선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 요인을 나타낼 수 있고요. 세 번째 포인트. 본 경매물건 중 전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이 천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하셔서 해당 관청에 미리 농치증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낙찰 이후에 농치증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 몰수됩니다. 이 부분 꼼꼼히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본건이 위치한 지역은 그린벨트가 아주 많기 때문에 본건은 대단지의 아파트에 있는 1층으로 되어 있는 6개의 점포의 상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독점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어서 매매 물건으로도 상당히 귀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있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그것이 경매의 장점이라는 얘기고요. 낙찰 이후에 근린생활시설 건물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464평 건물 뒤에 있는 지목이 전인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사전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보시고 입찰하시고 이번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오늘의 경매에 가입하시면요. 경매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반에 관한 소식 교류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가입하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의 이하성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